안녕하세요. 프로세스 자료천국 운영자입니다. 이번 영상은 구글 크롬 웹브라우저 간단 팁에 관한 내용입니다. 최근에 크롬 웹브라우저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북마크 오른쪽에 모든 북마크라는 폴더 아이콘이 새로 생겼는데요. 이 아이콘을 숨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모든 북마크 아이콘은 예전에 있던 북마크 관리 도구와 비슷합니다. 모든 북마크는 일반 설정에서 변경하지는 못하고 플래그 설정에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. 화면에 보이는 주소를 입력하세요. 블로그나 유튜브 본문 참고 파워 북마크 사이드 패널 항목이 보이는데 디폴트를 디세이블로 변경하고 하단에 재실행을 클릭하면 됩니다. 웹브라우저가 재실행되면서 모든 북마크 아이콘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모든 북마크 아이콘을 다시 표시하고 싶으면 사용한 암으로 변경한 것을 다시 디폴트로 변경하면 됩니다. 블로그에도 자세한 내용을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고요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구독 및 좋아요 눌러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